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80페이지 콘크리트 시공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콘크리트 운반을 했죠 그럼 먼저 비빔을 해야 되겠죠 자 운반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비비기를 할 거 아닙니까 보통 비빔이라고 하죠 이거는 적정 시간 비비면 됩니다 적정 시간 비비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비비면 재료 분리가 발생합니다 적정 시간 비빔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반을 할 거 아닙니까 운반 그래서 이제 운반을 하겠죠 비비어서 운반을 하는데 운반을 해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비비어 놓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 가능 시간 그래서 물 비빔을 해서 사용 가능 시간은 우리가 거기 잡고 있죠 페이지 81페이지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씨 이상일 때 그래서 25도 온도가 높을수록 응결 경화가 빠르죠 온도가 낮을 때 응결 경화가 느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25도씨 미만하고 그러면 25도씨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럴 때는 1.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분이 되겠죠 90분 그리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 개념이 됩니다 2시간 바로 120분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81페이지에 나오는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 나오죠 이 표는 콜더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 가능 시간이 아니고요 미리 타설한 콘크리트가 미리 응결 경화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너무 시간차가 많으면 우리가 콜더 조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콜더 조인트는 휴식 시간이나 이런 장비 고장으로 콘크리트 연속에서 타설하지 못해서 응결 시간 차이로 생기는 게 콜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간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이 개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할 것은 81페이지죠 25도씨 초과할 때 초과라고 해놨어요 쓰시는 시방서 쓰시는 분들이 다양성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지식에 의해서 들리십니다 어떤 분은 이상이라 쓰고 미모가 쓰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분야마다 저기 틀려요 쓰시는 교수님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25도씨 초과가 됐을 때는 빠르게 응결 경화가 되니까 2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5도씨 이하일 때 2.5시간이 된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반을 해서 이제 타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성이 이 시간 이내 타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설 개념이 부어넣기죠 타설 개념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타설이 되는 거예요 부어넣기가 타설이에요 부어넣기가 타설이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타설을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계획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내일 콘크리트 또는 3일 후 또는 1주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것은 시공계획에 따라서 조인트 줄눈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시공줄눈 또는 시공이염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때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부어넣기 때 보통 수직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수직 타설이 기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수직 타설이에요 그래서 너가 행방향 이동 금지입니다 우리가 철금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속품들이 있어요 설비나 이런 것들이 첨단 인텔리어즈 빌딩일수록 많은 것을 설치합니다 그 이동할 수가 있어요 수평이 더한 콘크리트 철근 간격도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간격제를 대죠 이런 것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 행방향 이동은 금지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3번이에요 행방향 이동은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체크하시면 되요 연속 타설을 하는 게 기본이다 우리가 구역됐다 오늘 타설을 할 때 한 구역 내에서는 연속 우리가 타설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8번에 해놨죠 그래서 콘크리트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을 할 때 이거죠 한 번에 타설을 할 때 부어넣는 게 한 번에 많으면요 위에서 확 부어넣으면요 재료 분리도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밀실한 콘크리트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층의 개념은 이거죠 1층, 2층 이걸 안 되는 거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수직 부재 같은 게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번에 다 부어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부어넣죠 그걸 한 번 부어넣을 때 한 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을 할 경우는 상층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하층 콘크리트 굽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미리 타설을 우리가 빨리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해놨죠 콜드 조인트가 발생한 시공 구역 면적이나 공급 능력 이어 치기, 시간, 간격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타설을 할 때 우리가 미리 타설한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콜드 조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공 구역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 치기 시간 간격 허용 이어 치기 시간 간격 표준이 바로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 간격을 두고 있는데 이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 비벼고 나서 이 타설할 때 이 시간이 이 타설한 이 시간이 이 시간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런데 이 시간을 더 짧게 해야 되는 콘크리트가 고내구성, 내구성을 높여주는 콘크리트는 이것을 짧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 내구성을 높이는 콘크리트일 때는 이 시간을 더 단축시켜야 돼요 더 짧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 이거 해도 됐죠? 25, 그러면 이것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60분이 되는 거예요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그리고 이것이 1.5시간이 되면 그럼 보통 콘크리트는 이 앞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고내구성일 때는 시간을 더 짧게 타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것이 자주 응급이 된다 그래서 이건 아직 응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82페이지에 나오죠 다지기가 나와요 다지기는 사실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타설할 때 다지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지기,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거푸짓 구석이나 철근 사이사이에 잘 채워져야지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지기는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것이 응급됐어요 3회 때에 응급이 됐었으나 콘크리트 강도 증가와 관련돼서 장시간 진동 다짐할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된다고 틀렸죠 장시간 진동 다짐은 체로 분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 측면 가지고 한 번 다 응급했어요 역사상 그러면 우리가 다지기에서는 그래서 먼저 기억하실 것이 1번에 원칙상 내부진동기 사용하라 다지기는 원칙은 내부진동기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진동기라고 칭하는 겁니다 내부진동기 콘크리트 내부에 이걸 봉형이라고도 합니다 봉형진동기 그래서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 그래서 내부진동기 이렇게 칭합니다 내부진동기 이게 사용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벽체 두께가 너무 얇아요 얇기 때문에 얇은데 이걸 넣을 수도 없죠 철근 사이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봉형진동기 사용이 힘들 때 내부진동기 그러면 이때는 거푸집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봐두시고 이때 내부진동기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 4번 해놨죠 그러면 기역 부분은 진동 우리가 아까 하층은 우리가 높이가 높을 때는 여러 층으로 기둥이나 벽 같은 건 높죠 이럴 땐 여러 층으로 우리가 공기창을 그러니까 미리 탓을 한 공기창 조금 전에 거기에다가 10cm에 0.1m 꽂아서 진동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진동기 니은은 연직 연직은 수직을 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진동기는 연직 원래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의 연직입니다 그래서 연직 사용하라 수직으로 사용하라 수직으로 꼽았다가 수직으로 뽑아주라는 겁니다 일때 그리고 이 내부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삽입 간격은 0.5m 이하로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0.5m 이하로 우리가 해주시고 그리고 적정 시간 해야 될 거예요 디것이 한 개수당 진동 시간이 해놨죠 시멘트 풀이 표면상부로 약간 부상할 때까지 바로 디귿 개념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것이 기어 그리고 삽입 간격은 여기 니은이죠 니은에 이거 둘이 있는 거예요 자 삽입 간격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이 적정 시간이에요 디귿이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진동을 주라 있듯이 우리가 강도 증가됩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제로 분리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잖아요 놀이기구 탈 때 적정 시간 타니까 즐거워서 아 하면서 타죠 좀 약한 분은 막 울고 소고암지 이러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 이겁니다 고장이 내가 계속 돌려봐요 놀이기구 아마 눈물 콧물 다 짜고 섞이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신분리돼서 내려오죠 그래서 장시간은 안 좋은 겁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제로 분리 위해서 강도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5번에 내부 진동기는 행방향 이동을 금지시기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83페이지 상단에 재진동을 할 때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보통 응결은 시작하는 것을 초결이라고 하고 마지막을 종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자는 것은 저거죠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시작된 콘크리트는 이거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동 다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치마균열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치마균열은 균열을 하면서 간단히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쉽게 이겁니다 자 슬래버보 콘크리트 벽 기둥의 경우 연속된 경우 치마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벽 기둥 그래서 분리 탓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벽이나 기둥에 먼저 탓을 해가지고 치마가 끝나면 수평 부재 슬래버보의 콘크리트 탓을 해 주자 그래서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콘크리트 분리 탓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을 그래서 VH 분리 탓을이라고 해요 분리 탓을 그래서 쉽게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의 콘크리트를 분리 탓을 해 주자 이거입니다 수직을 먼저 탓을 하고 콘크리트를 수평 부재의 콘크리트를 나중에 탓을 해 주자는 것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 두시고 뒤에 하면서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이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엄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 시공 이엄이 나오죠 자 시공 이엄 개념 이것을 시공 줄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시공 이엄은 콘크리트 이어붓기죠 이것이 이어붓기예요 오늘 시공 이어붓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계획에 따라 이어붓기에서 생기는 거죠 시공 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이어붓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내일이나 또 며칠 있다 또 일주일 있다 콘크리트 하죠 거기에서 생기는 게 시공 이엄 시공 줄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나오는데 바로 시공 이엄은 그러면 수직 부재 수평 부재에 따라서 약간 차이겠다 그럼 먼저 수평 부재 자 수평 부재는 우리가 이것이 수평 부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나 슬래버가 수평 부재가 되겠죠 보나 슬래버가 수평 부재예요 그러면 수평 부재는 땅과 같이 보호하고 슬래버예요 바닥판 그래서 이게 수평이죠 이거는 전단력이 최소인 이치에서 하라요 자군이 제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단력이 자군이 제사하라는 겁니다 전단력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이에요 전단력 그러면 이 전단력이 최소한 장소에서 하는데 그럼 전단력이 최소인 장소가 어디가 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전단력이 최소인 장소가 됩니다 보나 슬래버의 경우는 자 보통 경관 또는 스팬이라고 하죠 경관 경관의 중앙부가 전단력이 가장 작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경관의 중앙부 자 경관 스팬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경관 스팬이라고 하죠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있겠죠 수직 부재인 벽이 있으면 이게 슬래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둥하고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건 센터 중앙부에요 그러면 기둥 가까이 가면 전단력이 커져요 모르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둥이라 생각하시고 팔이 보다 가면 여기 아프잖아요 손 끝 아픈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한 10분만 들고 있어봐요 어디가 아픕니까 어깨 아프죠 그러면 기둥 가까이가 전단력이 커져요 그러면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 센터 중앙부에요 그래서 이제 보나 슬래버의 경우는 그래서 이 기둥 중심에서 기둥 중심까지 이 중심간 이것이 경관이에요 영어로 스팬 스팬이 되는 기둥 중심간이에요 그래서 중앙부에서 합니다 중앙부에 이렇게 두면 돼요 센터에 수직으로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둬야지 이엄단면이 작아요 그래서 수평 부재는 경관의 중앙부 여기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앙부에 수직으로 돼야지 이엄단면이 최소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두게 되면 이엄단면이 커져요 그래서 수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이거 딱 되는 거예요 그 부재 되고 또 공개 탓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과 직각해놨죠 이거는 수직 부재에요 수직 부재 그러면 이 기억에 기억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기억 부분 기억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 수직 부재 수직 부재는 자 이겁니다 자 이 기둥이나 벽체가 수직 부재잖아요 수직 부재죠 그러면 이 수직 부재하고 그 다음에 아치입니다 아치도 우리가 압축력으로 힘을 준다겠죠 축으로 압축력으로 그래서 아치하고 아치 부재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심하실 것이 어떻게 한다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으로 하면 된다 압축력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의 직각으로 해주면 된다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입니다 방향의 직각으로 하면 되는거에요 자 그래서 기둥 예를 들어 보세요 기둥 자 기둥은 이거죠 한층 공사 끝나면 이거죠 여러분들 공사 끝나면 여기 이렇게 가요 수평으로 가잖아요 여기 끝내죠 그럼 철근 백은 나중에 나온거 이어가서 또 이청천하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닥면하고 수평으로 딱 맞춥니다 그래서 직각이니까 이게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이잖아 재축이 그러면 직각 수평 이렇게 딱 두는거에요 간단합니다 직각 압축력이다 직각 그리고 아치 아치도 그래서 축에 직각으로 두면 되죠 자 그래서 잠시 어디 보시는가 하면 페이지 84페이지 제일 하단 보십시오 84페이지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6번에 보시면 아치의 시공이업 나오죠 거기 보시면 기역 아치의 시공이업 아치축의 뭐다 직각 축에 직각은 축에 따라 압축력으로 전달했잖아요 거기 직각 방향에 두자는 겁니다 직각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전에 또 이거 이걸 자주 다루는 거에요 이거 자주 다루다가 어떻다 이거 다루는 거 그래서 24페이지 또 이거 또 언급한 거고요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봐두실 경우는 혹시나 해서 거기 일반상에서 리얼 체크하면 되네 외부의 연분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해양 및 항망콩크의 구조물은 시공이업을 되도록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콩크에 이어붙이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둘 때는 우리가 그게 좀 만조 위로부터 0.6m 간조 위로부터 0.6m 사이에는 피하도록 하라 이거 하면 그러면 이거죠 자 만조가 찼을 때 아닙니까 간조는 빠졌을 때고 그러면 만조 기준으로 위로 0.6m 그리고 간조 물이 빠졌을 때 쓸물 나갔을 때 간조 기준 밑으로 0.6m 이 사이는 하지 마라 여기 이연부 두지 마라 이거 완전 물 속에 두든 위에 두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공이업도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런가 이 사이 부분은 공기하고 접했다가 물하고 접했다 이래죠 그러면 녹이 잘 썰어요 잘 침투해서 균열이 생겼죠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서 이어주라 이연부는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서 이어주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어붙이 하려고 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친 콘크리트 먼저 친 콘크리트는 이미 응결 경화가 되고 있잖아요 경화가 굳었죠 그 상태에서 다시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되면 이 이연면은요 이연면은 거칠게 해놔야지 나중에 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 면은 시공 이연면은 나중에 거칠게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물질 같은 거 있다 이런 건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블리딩이 생기면 그때 레이턴스 이물질이 올라온다겠죠 그럼 레이턴스 이런 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붙이를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붙이 거면은 거칠게 처리해주는 것이 부착력 증가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84페이지 보시면 자 84페이지 4번을 봐두십시오 그래서 바닥털과 일체로 된 기둥이나 벽에 시공 이엄을 해놔세 일체로 했을 때는 그래서 바닥털 일체로 된 기둥이나 벽에 시공 이엄 바닥털과의 경계 부분에서 우리가 설치한 이엄을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흔치는 바닥털과 연속해서 탓을 하는 게 기본이다 이겁니다 자 흔치라는 것은 이걸 흔치라 해요 자 지금 현재 수직 부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가 있으면 여기는 전단력이 커진다겠죠 여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보강할 목조로 여기 보강해 준 거예요 여기 삼각의 벽은 이게 흔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벽식구조 아파트 내력 벽식구조 아파트는 이게 벽이죠? 이게 철공 공개도 벽이고 이게 슬래버 바닥판이잖아요 슬래버죠? 이게 이제 슬래버 바닥판이고 자 여기 벽체가 있을까 합니까? 벽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흔치는 누구하고 같이 탓을 한다? 슬래버 바닥판하고 같이 탓을 해 주자 이 뜻입니다 바닥털과 연속해서 콘크리트 탓을 해 준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바닥털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벽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바닥털의 시공이 없나오죠 슬래버나 보호의 경관 중앙부 부근에 두면 된다겠죠 중앙부 부근에 두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직으로 둔다겠죠 그러면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은 수평으로 두는 거고 보나 슬래버는 수평 부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보호의 경관에 작은 보호가 교체할 때는 작은 보호 폭의 2배 이거는 5회 때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이거죠 수평 부재를 큰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런 기둥이 있을 때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는 큰보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큰보예요 보통 보라 하면 큰보를 뜻하는 거예요 보가 작은 보는 작은 보라 나타내줘야 했는데 이게 큰보예요 큰보가 바로 봅니다 작은 보는 이 큰보하고 큰보를 연결해 주는 게 작은 보예요 이게 작은 보예요 작은 보는 작은 보라 표현해 줬네 그럼 원칙은 경관의 중앙부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작은 보하고 큰보의 접합부가 센터잖아요 그럼 이 센터에서 이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서 이어주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막내들은 눈치가 좋죠 뒤에든 찬한다든지 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눈치가 별로 없어요 눈치가 밑에든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도 태어나면요 밑에는 힘들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눈치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뒤에 태어날수록 눈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와 형들이 막 있죠 누나들이 혼나는 걸 보면 밑에는 조용합니다 눈치 보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합부가 있으니까 약하니까 작은 번호의 두 배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 여기서 있든지 여기서 이어주자 이거야 접합부를 피해서 이어주자는 거예요 거기 두 배 떨어지는 위치 이거 가지고 오해 때 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 가지고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4, 5번에 바닥털 시공이 없나오죠 똑같아요 보호의 경관, 중앙 보호의 도라인 이 개념만 딱 잡아놓으시면 뭐 그냥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아치건 아치 있죠 압축이장을 직각으로 하니까 아치는 뭐다 아치축선을 따라 압축력으로 전달했죠 그게 축에 직각으로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7번에 무슨 이엄이 나온다 신축이엄 개념이 나오는 거죠 신축이엄 신축이엄 자 신축이엄은 사람으로 치면 간절이라 생각하면 간절 이게 신축이엄 신축 움직일 수 있어요 신축이엄 다른 제로예요 그러면 균열을 방지하게 해서 일반적인 다른 제로를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억만 잘 기억하십시오 신축이엄은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에 구속되지 않는 이게 구속되면 신축이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신축이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생각하시면 돼요 교량 교량해 보시면 됩니까 교량 상판이 딱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정 간격으로 검석을 해놨죠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해놨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신축이엄이에요 그럼 구속되면 안 돼요 신축이엄은 우리 신축이엄은 항상 간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신축이엄 신축이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직 신축이엄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공이엄 가지고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인트는 줄눈은 콜드 조인트죠 그거 좀 언급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줄눈 냈을 때 한 번 시험을 냈었죠 그래서 두 번 냈으니까 이제 앞으로 콜드 조인트 그 시간 허용 이어지 시간 관계죠 그런 거 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특수 콘크리트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